after the 2nd 고려하지 않아서 유플렉스 소프트 pen Dann lyuk 유플렉스 소프트는 어떤 회사인지 좀 서명 해주세요 저희는 클라우드 전문 회사 고요 클라우드를 VDI 라고 그리고 가상 컴퓨터와 가상 저장소를 관리하는 주문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virtual 컴퓨터입니다. 네, virtual 컴퓨터입니다. 아, 그래서 클라스 솔루션과 virtual 컴퓨터입니다. 네, 클라스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VDI라고 인메모리 기반의 고속 고성능 VDI라고 해서 가상 PC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애니 디바이스에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재택이라든지, 뭐, 언제 어디서라든지, 자기 컴퓨터가 내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 와우, 그 정말 신기한, 그리고 정말 인프레스의 테크놀로지입니다. 오, 이게 지금... 이건 화상회의. 오, 이건 미디어, 오케이. 화상회의 시스템이고, 이건 저희 소개자료. 맞네. 오케이, 고개를 하고 기lares 해주ностьюius . 네,icole 시간아리. 에서 천원히 고민하러 가 매 검색이라고 합니다.